진짜 맛있어요, 먹어봐. 자연, 자연. 단비가 약에 쓰는 거예요. 약재잖아, 약재. 약재, 향이 센데. 잠깐만 있어봐. 아우, 여기. I'm sorry. 질러! 저리다가 이제 한 대 맞죠. 질러! 야. 질러, 저리 가. 난 네가 싫어. 네가 정말 싫어. 진짜 배고프다. 근데 이게 내 생각인데 아까는 그냥 먹었잖아. 근데 이거 뭐 쌈장이나 된장에 찍어서 밥 먹으면 그러면 이게 달게 느껴질 거야. 조금 씁쓸하잖아. 아니, 우리 쌈밥 하면 저 곰치에다가 넣어가지고 쌈장에다가 약간 매실 같은 거 해가지고 달달하게 해가지고 싸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. 아, 맛있어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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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끓여 심지어 대박. 지금 느낌 완전 좋아. 잘 풀리고 있어. 너무 신기하다. 아니, 뜨거우니 그 꿀 Transit. okay. 잏바루. okay. 이거를. 고마워.